그게 이제 나오죠. 저는 딸 보고 알 것 같아요. 은별 언니는 가슴을 만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빵 터졌어. 빵 터졌어. 진짜로 만져 볼 거만 했어. 고개를 아프게 하면 안 돼요. 살살살살. 아프게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또 다른 분 누구? 딱 보이는 분. 예나 씨는 어디? 저분은 머리부터 발끝을 좋아하지만 좋아하지만 강렬한 걸 좋아해. 강렬한 걸 좋아해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핥아주고 빨아주고 이거보다 강렬하게 그냥 비슷한 운동을 좋아해. 에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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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트를 드립니다. 에멜의, 에네머. 에네머. 에네모라는 건 한 군데가 아니야. 에너지. 멀티플레이어! 에너지. 에너지. 에너지마. 에너지. 그 맛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본인은 아직 그 맛을. 보여요? 보여줘. 난 무단이야. 은별 씨는요? 은별 씨가 뒤에 빨간색. 미인 저분. 저분은 고고한 스타일을 좋아해요. 남자가 한 번에 훅 이런 거 싫어하고. 책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. 영화처럼. 영화처럼. 뒤에서 백허구드 좋아하고. 뒤에서? 그런 거 좋아. 백허머추 이런 거. 그리고 이렇게 막 옷 벗고 만지는 것보다. 평상시에 이렇게 스킨십 이런 거 막. 그런 거에 막 이래. 그러다가 이제. 벗으면 별로여서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벗어도 이쁘지만. 이제 스타일이 그래. 저 분은. 이야 그럼. 맞아요 맞아요. 그렇죠. 저 공감들을 하시네요. 되게 비슷해요. 저희 소리 잘 알아요. 진짜. 어머 신기해라. 그러니까요. 그럼 저. 홍시정 씨는 어쩐지 한번 봐주세요. 홍시정 씨 옆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. 홍시정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. 저 마음이 중요해요. 진짜로. 이분은. 이분은 되게 여리잖아요. 아 여리에요? 진짜 천상 여자 여자 여자야. 여자 여자. 그래서 이분한테. 이렇게 누군가 구애를 하려고 하면. 이제 모성애를 막 발동을 시켜 그냥. 나쁜 거 가르쳐주는 것 같아. 되게 좋아. 아픈 사람 되게 많이 봐줘서. 그러면. 어딘떨어. 고마워. 고마워. 고마워!! 호연아. 이쁜이 angel아. 네. 연말굴 찾다 하라. 두근권 rice avant forme 구심의 쫌 provide. 또 organization 네. 흑어 Mon prankまちは 올 거다. Yak twirler오가 투하시고nous nós 교제 indu пред kiру. 한글자막 by 한효정